오늘 놀토 나오시면서 컨디션 좋으면 라이브도 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아까 뭐 대기실에서 라이브 연습도 막 하시고 이랬는데 라이브가 좀 가능합니까? 마지막 후렴 부분만 좀. 네, 그럼 살짝 들어보겠습니다. 쇠쇠. 쇠쇠. 해달이 반갑습니다. 네, 조남지대입니다. 저희 조남지대의 네 번째 노래입니다. 한 겨울날의 꿈. 한 겨울날의 꿈. 제목 좋다. 뒤에 저녁 좀 쓰이는 게. 뒤에 저. 행사하고 싶어. 뒤에 정육점 행사인가 봐. 약간 뭐. 저남지대 정육점 오픈 행사. 오늘 뭐? 안시양살 좋고요. 오늘 서칠살. 기가 막힙니다. 너희 보이지? 야 찢는다 찢어 진짜로. 자 그러면 저희 조남지대의 한 겨울날의 꿈. 네. 후렴 부분. 네. 들려드리겠습니다.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죠. 하나만 이것만 기억해요. 우리가 사랑했음을. 우리가 이렇게 가야죠. 오늘 컨테이션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. 두렵밤이잖아. 네가 잘못한 거잖아. 왜 나한테 그래. 뭐야 뭐야.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. 뭐 뭐 뭐 뭐 뭐 뭐. 둥다리 샤바라 빠빵. 저희는 준비한 거야. 저희는 예전에. 저희는 싸움이. 싸움이 깊어지기 전에 노래를 끝내자고 한 거예요. 싸움이 깊어지기 전에 끝내자. 쇼 보라인트 아니야. 즐겨. 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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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